우리 공식 질문 안 했잖아. 우리 공식 질문 안 했잖아. 모르잖아.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. 저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. 광규 형. 광규 형. 광규하고. 형 부르잖아. 그러면 광규하고 선곡이 중에 누가 더. 광규하고 선곡이 중에 누가 더. 나는. 나는.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. 나 좋아하는 사람. 자기 주장형 확실해. 자기. 확실하네. 본인이 안 좋아하면 싫구나. 선곡이 형. 이상형이 뭐예요 여자 이상형. 저는 이상형보다도 어떤 여자를 만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약초에 대해서 약초에 대해서 잘 아는 여자. 약초? 네. 약초. 약초. 왜요? 제가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. 음악을 하다 보니까. 술도 좀 그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. 이제 매일 눈만 뜨면 뭐 이렇게 약총물 같은 거 이렇게 데려주고 이거는 모르겠어. 내교를 잘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네.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. 그런데 모르니까. 그냥 상식을 모르니까. 이왕이면 좀 이렇게 한해서 이렇게 막 뜯어다가 이렇게 뭐 과인식으로. 약초를 알 뜯어다가 만들어주면 좋겠어. 아니요. 아니요. 그러니까 뭐 바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바람이. 간병인을 원하는 거야. 외모 이런 건 아니네요 형님. 그냥 약총만 잘 캐는데요. 근데 외모도 있어야지. 그러니까 좀. 이왕이면 또 다음 추면. 없어. 없어. 왜 나한테 그러고. 왜 나한테 이러고 싶었어. 어이ük fingers olabilir도 뭐 limit! 대표주민!